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개물년에 천무와 함께하는 49일 동안의 지장보살님, 지장기도 함께하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천무하고 49일 동안 조상님을 위해서 만조상님, 친가조상, 외가조상, 나하고 인연이 된 조상님들 극락왕생, 인도왕생 하시라고 지장기도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7월 13일 목요일부터 8월 30일 수요일까지 대장정의 49일 기도 7월 13일 입제를 시작으로 매주 7일째가 되는 날 조상님들 7번의 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30일 회양식 때는요 천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조상님들, 진호기, 넉 혼을 달래드리는 그런 재를 올려드립니다 뜻이 있고 천무와 함께 49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지장기도 49일 언제까지 연락주시냐면요 7월 10일 월요일까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도 신청 접수를 해주실 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천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7월 13일 천무와 함께 입제식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49일 매일 여러분들의 만 조상님들이 지장보살리 원을 받고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드릴 테니깐요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덕은 아시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49일에 뜻을 올리면서 그 뜻을 잘 받아서 가실 수 있게끔 천무가 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하늘을 울리는 무당 천무와 함께 개묘년 49일 지장기도에 좋은 인연, 귀한 인연 많은 분들 인연으로다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7월 10일까지 연락들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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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